안녕하세요 적수장애인 크리에이터 한박이입니다. 누림버스를 타기 위해서 지금 수원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누림버스...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누림버스 혹은 누림카를 이용해서 경기도 안에 있는 관광지를 갈 수 있습니다. 누림버스를 이용해서 단체여행을 할 수가 있고요. 개인은 누림카를 이용해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신청은 아래 누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. 문의사항은 1644-259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현장을 한번 가보실까요? 쉼... 아니, 저는요. 이렇게 입고 싶지 않았는데 거기 대본에 세미케이션을 해갖고 한 명 이렇게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경기여행 놀임바스 윙카에 대한 와 안녕하세요 문 닫았네 경기경랑 사랑해요 야바이로 소문 났다고 아 예 제가 그 야바이로 소문이 난 그 장사꾼이라고 하는 양반인데 어떻게 이분들 중에서 대표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 내가 아는 야바이가 이게 도박이라서 이런 나랏일 하시는 분들도 도박 가만 안 돼 어떻게 간단하게 이분들은 왜 소리 하나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아리랑 아리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